안녕하세요 건강교정 유창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루프스 항인지지장체 증후군과 임신 이라는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내용인데요 이분이 루프스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루프스는 아닌데 항인지지장체만 단독으로 양성이 나왔다 항인지지장체 증후군이란 것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항인지지장체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혈전이 발생되거나 또는 자연윤산을 유발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루프스이건 루프스가 아니건 간에 물론 루프스인 분들 중에서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이 겹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루프스는 아니고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으로 진단을 받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임신을 준비한 중인데 혈전이 유발되거나 조기자연유산이 유발되는 것이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꽤 계셨습니다 저는 물론 루프스 양성 루프스로 확진을 받은 상태이면서 항인지지장체 증후군도 같이 양성인 루프스와 항인지지장체 증후군이 동시에 있는 루프스 여성분들이 주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찾아오신 이유는 그거죠 이분들은 계속 조기유산이 되다 보니까 4주에서 5주 6주 사이 또는 길면 8주까지 4주에서 8주 사이에 대부분 유산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어지시면서 조기유산 여러 번 반복되면 심신의 힘든 상태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 여성분들의 임신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조기유산이 되는 상황 근데 그게 반복되는데 그 원인이 항인지지장체 양성 혈전이 발생되면서 조기자연유산이 자꾸 반복되는 증상을 가진 항체가 양성이다 보니까 자꾸 유산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찾아오셨던 제 환자분들 루프스이면서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이었던 임신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치료해드렸던 분들은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임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항인지지장체 증후군을 양성을 음성으로 바꾸는 치료를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항체를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꾸는 제가 이제 주로 치료해드리는 것들이 루프스 관련 항체를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꿔드리는 것 그래서 루마스 관절염 관련 항체를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꿔드리는 것이 제 주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으로 오신 루프스 여성분들 역시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꾸는 치료해드리니까 자연유산을 유발하는 혈전 생성을 유발하는 이 항체가 음성이 되니까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은 다 한번도 빠짐없이 유산이 되지 않고 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인지지장체 증후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항인지지장체 증후군을 건드릴 수 있는게 한의학적으로 항체를 조절하는 치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양방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이 항체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의학적 루프스 치료, 항체 치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양방 현대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항체를 음성으로 바꾸는 치료를 한의학에서는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찾아오셨던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양성 루프스 여성분들을 다 임신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분 지금 루마스 내과와 산부인과가 함께 있는 상급병원으로 다니라고 하네요 루마스 내과에서 항인지지장체 증후군 치료하면서 산부인과 이렇게 협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 들으신 거라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운동 및 식이요법 관리를 통해서 완치가 되나요? 물론 운동 및 식이요법은 기본적인게 되겠습니다 식이요법은 당연히 자가매역진한 식이요법 10가지 완치 특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왜? 혈전이 생성되지 않는 음식 식단을 유지해야 됩니다 혈전이 생성되지 않게 피더리가 생기지 않게 피떡이 생기지 않게 피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셔야지 아이가 조기유산되지 않고 임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식이요법 운동 중요하고 루마스 내과와 산부인과 치료를 통해서도 협진했는데도 현대학적 치료로 다 해보고 해봤는데도 또 유산되고 반복 유산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항인지질항체 증원을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한약적 치료를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산되지 않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건강하게 배에 품고 계시다가 출산으로 이얼 수 있다 항인지질항체 증원 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 조기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